다음 상담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주공 5단지 33평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봅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34평 문의가 들어왔는데 최근 실거가 19억 9,800이고 최고가 찍었을 때가 지금 한 27억 정도 찍힌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이 잠실주공 5단지 상담이 한 건이 아니고 한 4건 정도가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잠실주공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34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역 분석을 좀 할게요. 지금 가격이 약간 빠져서 불안하다고 말씀해주신 건데 내가 계획이라는 걸 정확하게 세워둡니다.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이익을 낳은 상태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또는 내가 이거를 입주를 할 것인가 입주라고 하면 향후에 재건축까지 다 완성이 돼서 향후에 새로운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를 할 것인가 당연히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쉽고 5천 빠졌다고 해서 이게 불안한... 제가 많이 산다고 하면 저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가격이 오르든 마르든 신경 안 씁니다. 어떤 구마를 신경 쓰냐? 언제 입출을 할 수 있는 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옆에 장미 아파트를 먼저 읽을게요. 장미 1차가 있고 장미 2차가 있죠. 장미 2차나 장미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걸 지금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지역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겠죠.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그만큼 아무래도 언론 노출도 많습니다. 언론 노출이 많다는 거는 누가 급하게 집을 매도할 수 있겠죠. 이 매도하시는 분이 사업 때문에 매도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또는 세금 때문에 정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확대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 좀 더 급하게 싸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되게 싸게 매도가 됐다. 어떻게 됐다. 분위기가 갑자기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그걸 투자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잠실주공 5단지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해요. 35층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기 수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여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3종 주거 제어인데 준주거로 종상화시켜주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미 50층이 허용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35층이 해제돼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을 대비했을 때는 이미 50층 허용됐고 이번에는 이미 지금 밑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강남? 잠깐만요. 대치. 대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층이 허용이 됐죠. 대치 미도도 50층이 허용이 돼서 분위기 50층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나오는데 잠실주공 5단지 50층 허용 같은 경우는 이미 잠실역 중심으로 광역 중심의 개발안 때문에 이미 50층 허용, 준주거 허용됐고 물론 과거에 학교 부지 때문에 잠깐 속도가 안 났던 것 뿐이지 결국은 50층은 저는 무조건 됐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시간 싸움이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장주 아파트고 이미 잠실엘스나 리센치 같은 경우는 매우 소형평수보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이미 거래가 경상됐는데 잠실엘스나 리센치나 트리즈움이 지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비교 분석이에요. 봤을 때 잠실 세뇌역, 옛날 신천역이라는 이 지역 한강별 끼고는 똑같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잠실역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잠실 5단지 입지를 봤을 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봤을 때도 강남적건성이라고 하더라도 잠실역 바로 앞에 있고 옆에 롯데월드북도, 롯데백화점 다양하게 있는 잠실주공 5단지의 입지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역 거기다가 50층 허용까지 나왔다면 용적률에서 이미 다른 아파트 대비했을 때 확 크게 질 수 있죠. 그러면 수익성도 상당히 크겠죠. 사업성이 커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잠실주공 5단지의 시간싸움이고 어찌 됐든 돈이, 자금리이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부담금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시간적을 봤을 때는 50층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이슈적인 흡수의 혜택과 함께 대장주 아파트의 타이틀을 5단지가 저는 과감하게 갖고 갈 수 있다. 물론 잠실 1차는 2차도 단지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엄청나게 큰 5단지가 앞으로의 잠실 때의 대장주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에 대한 불안한가 하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불안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매도해야죠. 그 금리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이거 아파트 50층까지 허용하기 시간이 없으면 어쨌든 금매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좀 더 가격이 꺾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봤을 때는 50층 가능한다고 봤을 때는 가격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게 쭉 갖고 가시는 게 정답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